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 말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 주권이다. 정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드가 우리 무기인 줄 알아봐요. 무식한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차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주한미군 자체가 우리 주권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주한미군. 그런 목적 하에 사실은 고고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간 찬도미사일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날라오는 미사일이 아니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떨어지는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탐지해서 격추하는 시스템이 사드고요. 사실 이 사드의 배치 목적은 한반도가 아니에요. 중국이죠. 러시아와.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면서 실제로 한반도 남부와. MD체제.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한반도로 떨어지는 그 속도는 감지가 안 돼요. 방사포로 쏘지. 그걸 누가 대륙간 탄동의사일을 쏩니까. 그 거리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볼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무기였고 그때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문제 그래서 사드 배치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기지를 빌려주는 추가로 빌려주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추가 미군기지를 추가로 빌려주는 거고 싶고. 그래서 사드는 성주주한미군기지가 들어가 있고 그걸 운용하는 것은 주한미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사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요. 주한미군 명령을 우리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드를 운영할 수 있는 한국 전문가들도 없어요. 한국군 전문가들도요. 안 알려주잖아요. 전략무기인데.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 주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한미군 운영을 우리 주권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당장 미국 쪽에서 너무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당장 철수한다고 그러겠죠. 철수는 아니더라도. 터무니없는 얘기죠. 어떻게 주한미군이 미국 대통령부터 해서 미국 참모총장 또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제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오면 무식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후보가 한 얘기고 그냥 언론에서 이 발언이 갖는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바로 외교적 문제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 주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미국과 한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그때 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었잖아요. 관광이 못 들어오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실 거의 모든 관계를 끊어서 한류금지령에다가 심지어 하얼빈에 있었던 안중근에서 균형문까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중국에서 강하게 항의됐거든요. 이건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항의였단 말이에요. 상황은 알지만. 그걸 우리 주권 문제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더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뜨끔하죠. 외교 단절이 됐을 때. 경제 치명타를.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경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각하죠. 그렇죠.